비행기로 7천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투하하다. 물고기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다. 이 물고기들이 죽을까 두렵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물고기를 키워본 적이 있다면 그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고기 새끼는 매우 예민한 생물입니다. 종종 자신의 잘못된 조작 때문에 물고기가 죽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 외국인들은 물고기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비행기를 이용해 물고기 새끼를 투하합니다. 높은 곳에서 물고기 새끼를 호수에 떨어뜨립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함께 한번 보죠. 사실 이 사람들의 이런 이상한 행동은 높은 산속의 호수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발전된 어류 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한 투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비행기로 물고기 새끼를 투하한 생존률이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치어를 투입하기 전에 자신의 고도를 낮추게 됩니다. 대략 공중 10미터 정도에서 화물 문을 엽니다. 많은 물살이 10cm 이하의 지어를 휘감고 호수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그래서 생존률이 이렇게 높습니다.